다리를 쭉 벌려볼까? 근데 보통 혼자 하는데 언니, 오빠들이랑 지금 단체 수업하는구나 그렇지, 셋, 발목이랑 같이 까딱, 까딱, 위로 쭉 뻗어 그렇지, 그대로 손 옆으로 짱, 만세 왼손으로 코드 잡아서 오른손으로 오른 발 멀리 잡아 그렇지 하나, 둘, 그대로 양손 이렇게 어른들은 저런 게 안 돼요, 절대 안 돼서 저 예진이랑 발레 갔다 와서 3일 동안 들어 누웠어요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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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왼쪽으로 와서 오른손으로 코드 잡고 쭉 잡고, 이렇게 그렇지, 둘, 셋, 넷, 손 떼어보세요 발을 살짝 누르셔서 콩 마우스, 하나 근데 희수가 혼자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도 처음 보는 친구들이고 희수가 낯선 환경이니까 제가 일부러 좀 옷을 입고 들어간 거예요 음 텐션 그렇지, 앞으로 나란히 잠깐, 여기서 쿵쿵 점프 뛰어가지고 시작 정말 별 별 게 다 있네, 진짜 그러게요 하나, 여섯, 양골 옆으로 요즘에는 정말 정보 싸움이야 근데 너무 넘치는 정보 때문에 또 오히려 더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거 다 돈 아니야 돈도 돈이고 돈이잖아 애들이 바빠요, 그래서 더러워 다섯 업 에이 여덟 달리기 달리기 지금부터 누가 제일 늦게 달리나 가볼게 10초 동안 시작 10, 호 호 희수 잘 늘린 것 같은데 8, 7, 그렇지 6, 5, 4, 3, 2, 차려 써보세요 자, 뉴트럴 딱 서둘 그렇지 자, 양손 만세 저요? 응 아, 형도 하시는 거예요, 이제? 자 이수 옆에서 사실 해보고 싶었어요, 희수랑 한 번도 같이 한 적이 없어서 희수랑 해보고 싶었어요 형, 나 살짝 걱정되는데 짠 거꾸로 살짝 하자, 합치발 오케이, 내려서 와, 저거 엄청 끼더라고요 어우, 엄청 아프다 양말 미끄러울 수 있어서 아, 벗어야 돼요? 벗고 아직 하나 엄청 조심히 미끄럽게 날 거예요 네, 해볼게요 점프 에이, 탑다 근데 위에 저거 머플로 좀 저거 고개할 수 없어, 내보니 이 형 너무 멋쟁이야 점프 에이, 탑다 자, 우리 점프 준비 시작 점프, 그렇지 한 번 더 시작 아, 재밌겠다 재밌겠네 아빠는 뭐하고 있어? 시작 하나 몸 푸는 거죠, 뭐 이따 네, 몸 푸는 거죠 엄청 잘한다 야, 인스타 나 되겠다 미끄럽더라고요 어휴, 어휴 자, 이거는 희수랑 아프게 오는 게 싫어 자, 우리 T 가볼까요, T 알파벳 T 자, 거기서 텐션으로 가봐, 텐션 앞으로 걸어가 텐션 나도 할 수 있다, 이거 앞으로 다 사 이거 안 되네? 안 되네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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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, 가자, 하지마 하지마? 알았어, 알았어 아, 야 힘 줘, 힘들다 저 어렵더라고 될 줄 알았는데 아, 저게 생각보다 저게 생각보다 코어가 좀 코어가 있어서 앞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봐요 저게 의미는 쉽지 않아요 어응 되고